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블파이터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분이 혹시 그 엄지님은 아니시겠죠 지금 아이디가 참 거절하고 싶게 만드는 아이디인데 출책 잠깐만요 아직 안돼요 빵아 됐어요 지금 출책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락해야 돼요? 아니 이거 수락 아니 아니 아이디가 아이디는 이건데 아아 박만들기 노템 일단은 노템전 밑에가 고발수보 변다뜨리가 있잖아요 비공개 4 고스 고스나리 방 비버는 무조건 4입니다 또 채팅방 가려졌어요? 그러네 아이고 원래 이렇게 부족한 맛이 있는게 고스나리 방송 아니겠습니까 아 뭐야 됐다 됐어요 이제 제대로 됐어요 다음에 끝을 보시죠 끝으로 왜요? 왜 리셋됐어요 왜? 자 아무튼 일단 AI전으로 한번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는 잠깐만 다시 반만들기 비버는 4 채널 아 채널? 채널도 있어요? 채널이 어디있어? 차례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채널 채널도 있는지 몰랐어 광장 가운데 왼쪽 보면은 뭘로 자유로 해야돼요 이거? 자유로 해야지 엄지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보구만 하이 크로샬 웰컴 투 마이 브로캐스트 해피 뉴 이어 니하오 난 노템전 어 비공개방 자 고시 형님 고시나리 확인 자 일단 들어보세요 해피 뉴 이어 땡큐 쉐쉐 어 엄지님이다 이치마츠님 네 맞아요 나리님 네 텐 이거 어떻게 움직여? 템부터 보죠 템? If you are Japanese I can answer 아 아 제페니스 아니에요 그 중국스 중국분이십니다 중국분 많이 있어요 혈압이 얼마나 터지실까요? 그럴 리 없어요 오늘 혈압 터질 리 없거든 예스 예스 If you are Japanese He is answer 어 answer to Japanese 리액션 구르기 캔슬 가능 이런것들이 있어요 이런거 손목 손목 이거 하난데 점피팔찌 점피팔찌 이거 오케이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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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기본 캐릭터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아 럭셔리 친구들? 그래요 그럼 얘로 할까? 오케이 얘로 합니다 뭐가 더 좋은거에요? 럭셔리가 뭐가 더 좋은거에요? 야 집에서 이런게임을 할 수 있다니 고스냐이도 좋아졌구먼 이정도면 되겠죠? 네 무기 무기 데미지 큰게 좋지 않나? 스나이퍼 그니 그냥 물총? 이거? 아일리브 퍼스트 물총이 어딨어? 퍼스트 해피 뉴 이어 럭셔리 땡큐 크로사라 술책 감사합니다 VLP니 술책 다시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냥 두면은 기본적으로 총으로 될라나? 바이바이 땡큐 럭셔리 어... 라이플 라이플 눌러서 원하는거 아 오케이 음... 이게 맘에 드는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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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책 감사합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아... 기본무기하고 샷건 아아아아 아하아 오케이 이걸로 바꿀 수 있는거였구나 버스트는 빨리 싸짐 아아아아 그쵸 설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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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케이 됐어요 그래도 어제 좀 했어요 어제 저기 디토리얼을 하자마자 제가 얻어맞고 에이아이한테 얻어맞고 이랬다니까요 일단 우리 둘이 시작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알려주세요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하지 이거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하지 이거 어제 그래도 기본키는 조작을 좀 끝냈어 아니 여기는 여기는 셔든어택 셔든어택 거기잖아 어디 어딨는데요 어딨는데 어 오케오케 이렇게 하면 따다다다 싸져가지고 그럼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뒤에서도 할 수 있고 점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든어택 게임 있어요 그 총게임 연속으로 어떻게 오오 그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게 맞나? 아아 아아 에이 스페이스 티 응 지금 기본기 위키고 있는 중 아주 재밌는 게임인지 재미없는 게임인지는 이겨봐야지 알 것 같애 그럼 네 점프중에 구르기중에 어떻게 해봐요? 봐요 해봐요 오오 아 캔슬하는거구나 카트보다 오래전한 게임 안녕하세요 레무링님 팔로우와 시청은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됐죠? 이제 좀 재능이 있나? 골씨나리 이제 좀 재능이 생기나? 오늘 처음하는데 재능이 생기나? 재밌어 지르겠구만 라이플은 사거리가 길어요 잠깐만 여기서 한번 쏴볼게요 어 그러네 그 다음에 얘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던지자마자 맞아주러 가네 아 이게 지금 연습이에요 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트롯 뭐냐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자동조준 돼요 이쪽 일정 되면은 이렇게 자동조준되네 그리고 이런식으로 텍터 터트리면은 예 이기는거고 네 아 재밌네 재밌네 어 재밌네 아 잠깐잠깐 아 시작이란 말 안했잖아 아니 시작이란 말 안했잖아 아니 잠깐만 아 뭐야 이야기만은 이야 고스나리 오늘 해본다 오늘 처음 해보다고 네 계정 바꿈 오케이 하실분은 들어오세요 네 자유채널 비번 4 고스나리 방입니다 네 방 다시 만들겠습니다 방 만들기 고스나리 스트리머 고스나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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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채널 비공개방 4 일단은 노템전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만 방 그대로 해요 왜요 싫어요 스트리머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어 블랙힐러님 출첵 감사합니다 레몬님 같이하시죠 방에서 나가봐요 왜요 얘넨 뭐야 아직 여 뭐야 근데 아직 하는 하시는 분이 많구나 뭐 샌드백 방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스나니가 샌드백이라니 전송기 때는 가득 찼는데 아 이게 이제 전송기가 아니란 뜻이구만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내방 시우신것을 환영합니다 고인물분 그런가 그냥 이거 방 만들기에서 오 레오다 은솔수 은수솔 님이 누구야 방해 받아야지 참 감 감사함이다 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감사합니다 흐흐허하르소 흓 흐흐흐흙 흐흐흥흐 흐흐 Soon ningún 흐흐흐 아 Nevada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루치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받은거는 무제한이 아닌가봐요 아 무제한이네 얘가 좋다 무제한이네 무제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량기님 여기 계시네 자 손들어 방파요 예 이거 그냥 공개방으로 해도 안들어올거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공개방 예 공개방이면 네 아 고인물 들어와요 하이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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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실분은 아 저 오늘 뉴비인데 이게 상삼보다 귀한 뉴비가 오늘 어 버블파이터 한다고 지금 어 들어왔는데 에이 일단 기본 테크닉은 다 외웠어 좋아 네 친환아님 네 친환아님 아 아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OBS라는 OBS라는 겁니다 세팅하기 세팅하기 조금 어려울거에요 선물함? 오 또있네? 워오오오오오오 감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런 분 없으세요 소근소근 아니요 없어요 합방은 단분간 좀 안하려고요 단분간이 아니고 안하려고 의상 아 의상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있으면 이러겠어요 소근소근 팩트폭력 지지 네 팩트폭력 지지 그러지마요 레브릭님 네 자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 멋있다 사실이 패폭이니까 문제지 아 이런게 있구나 설정 1회차 해놓은 네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곧씨나 닌닌 잘생겼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네 샷건 들어봐요 샷건 이왕이면 이 이탈리아 샷건을 들은게 낫겠지 의상 의상 또 의상 들어가야돼 주셨던게 어떤거였지 이거였나 이거였나요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쩍 고인물이 된듯한 그런 느낌 어 뭐야 야 버블파이터라고요 고인물게임인데 엄청 밟네 네 와아 안돼 살려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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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살려줄 삽이 없으니까 네 총게임 비슷합니다 조준이 자조 자동적으로 됩니다 야 일마를 봐주는것도 없으시구나 또 어딘가 숨어계실거야 운명이 여기겠지 이러니 뉴비가 없지 그러니까요 이러니 뉴비가 없어요 오늘 곱씨네가 몇승하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에 방송 존속이 달려있습니다 엄지님 처신 잘하시는게 좋을거에요 근데 어디계셔 어 어디계셔 아 뭐야 그렇지 이런식이지 이런식으로 딱하면은 네 이기면 예 아 계속 맞으니깐 그렇지 흐흐흐흐흐 어 또 뭐가좀 뭐가 예 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어 입에 발릴토리 하시면 됩니다 입에 발릴토리 와우 어렵다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줘 여기가면 살수 있나 없잖아 어차피 죽는거 어 혼자 죽겠소 혼자 죽겠소 뭐 파이터게 뭐야 죽는게 아니잖아 어 라이프 어디여? 라이프 안보이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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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이런식이구나 근데 저는 봐주지 않습니다 네 아주많이 뵈면 뉴비들은 사라지던데 그러니까요 흐흐흐흐 어머머머 깜짝이야 아 놀래라 샌딧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허 어허 이게 봐주는거라구요 지금? 여기 숨어가지고 어? 도시나리 양악하는게 봐주는거라구요 이게 어 어 어 깜짝이야 검은콩니 출책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보여야지 보여야지 아니 저 뉴비라구요 뉴비 가짜 이거라구 이게 바로 컨트롤 예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거 맨날 발리 다녀 아니거든요 이거 넥슨에서 까시면 됩니다 뭐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모르겠쇼 야 88승 팩 도망도 있어 도망가셨어 야 근데 야 장난아니다 이걸로 즉 고스나리 수영지급 페널티로 수나 들게요 그냥 총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총을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냥 피해만 다니시면 어때요 지금 깔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절대 저만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망치 만들...망치? 근데 나는... 버스트 아까 보니까 주무기 이게 자동주준 데미지 21 31 32 이걸로 하자 좋아 됐어 일단은 까실뿐 까시고 일단은 제가 한번 우리 엄지님을 양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야 맵? 어디? 어디로? 맵도 많다 연사래요? 연사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려고요 빌리지 빌리지 오케이 발려보겠습니다 밖에... 뭐 발려요 전 발리지 않아요 봐봐요 이제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이제 연사력이 높은 제 총을 꼈으니까 발리지 않습니다 어바 왜 한방이야 나는 잠깐 왜 나 한방이야 안돼 살려줘 살려줘 안돼 뭐야 왜 한방이야 나는 뭐야 시나이퍼 완전차기잖아 그러니깐 자동수준이니까 당연히 그렇겠네 어바 어바 한방이잖아 시나이퍼 완전 좋네 흐흫 흐흐흫 흐흫 스나이 범 스나루드 넌 이긴다 야 아니 나는 때리지도 못해 오케이 10분이나 걸리네요 오케이 좋아요 가장 센걸로 들었어 아니 한방이잖아 너무하잖아 이거 슛치다 이거 슛치야 그치 이렇게 해서 저는 봐주는거 없습니다 이때 이때 한번 챙기는거야 그래도 넌 이긴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뭘로 안 변하고 이걸로 변했어 망치 좋아 망치로 망치로 우리 엄지님 단지해주겠다 일로와요 일로와요 금전, 금전무기전입니다 금전무기는 내가 지지 않는다 금전무, 금전무기는 제가 지지 않습니다 컴온 자 금전무기 컴온 금전무기 뭐 금전무기 아니에요? 금전무기 아니면 얘기가 다르지 OK 우와! 안돼! 살려줘! 살려줘! 우와! 우와!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오케이 됐고 나는 절대 없습니다. 네 나는 필자적으로 해야돼 와 필자적으로 좋아. 이제 컨트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아아아아! 아니야 컨트롤 안 되겐 왜그런말을 했지? 아, 젠장 젠장 해치었나, 바론이랑 똑같잖아 안돼! 왜요 봐주신다면서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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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하고 이거 이 방송은 못하겠구만 어 고인물분들의 어 고인물분이 어 모범을 보여야지 오늘 처음 한 뉴비한테 어 뉴비한테 지금 이러는게 어딨어요 지금 그 그리고 저는 가차 없이 오케이 아 진짜요? 이렇게 하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잖아 어 예 오케오케 아 아깝다 비겼다 와 랭크가 E하고 D가 있다 이거 인제 인원 많아지면은 되게 할만하겠다 경기장 아이스 아 진짜요? 서든어택 어 서든어택 서든어택 야 이러니까 뉴비가 없지 이러니까 뉴비가 없지 이러니까 뉴비가 없지 좀탈하실분 파파왕님 방으로 오세요 좀탈? 좀탈이 뭐야? 좀탈이 뭐에요? 이거 그것도 있어? 우리 둘이 팀 먹고 AI 때리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그거 하고싶다 일단 AI를 때려야겠어요 내가 우리 시청자분을 때리자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하고 마음이 아픈데 제가 아 잘해질까봐 더욱더 잘해질까봐 아 큰일났는데 이거이거이거 엄지님이 이거 버프 먹었다고 하면서 막 우실거를 예 인원 빈공간 비 아 우클릭하면 네 아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한방이야 안돼 살려줘 살려줘 어 어 어허 어디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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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폭탄이 왜 저기로 던져 아 아 폭탄이 나한테 던져 아 아 진짜 봤다 난 갓 한번 가차없다 길남자 때려 도망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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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쳐 오우 좋아 도망가는거야 좋아 안 발견 수는ได 샤어어 핳아아암아.. 흫흫흫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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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흫흫 아앜 아앜 이런 이길 수 있었는데..아쉽구만 예전에 서든어택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깜짝이야 또 저쪽 위에 계시겠지? 그렇지 그렇겠지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컨트롤이다! 뭐야! 오지마! 자 버블파이터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이거 뭐 다하기만 하고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네 고인물밖에 없고 어 뉴비는 뉴비는 어디갔고 뉴비가 있어야 게임을 하지 협박난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오 그대로 재현해놨소 맞아요 다운로드 한 번 더 해야되요 와 맵구경 좋다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난다 법화 주제에 깜짝아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진정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협박이라니요 협박이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협박을 합니까 제가 협박 예 뉴비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좋아요 뉴비 양성쇼 고시나리 방송 네 오잠깐만 아니 기침하고 있는 사이에 때리는게 어딨어요 아우 기침하고 있는 사이에 맞았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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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가져가시겠다 흐흐흐흐흐흫 고임을 진짜 인상 벗어 가해자라뇨 아무 여기봐요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지금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지금 파티 아? 뭐야 매니저가 권력 악용해요 흐흐흫 아니에요 이러면서 권력 악용하진 않아요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협박란이라니요 제가 저는 협박을 몰라요 제 레벨에 맞춰주시죠 AI는 고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수는 네 중수는 저랑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네 이제는 어제 초급한테 당했다는거 어제 초급한테 당했어요 뒤토리를 하는데 뒤토리를 해서 졌어요 제가 네 뒤토리를 해서 졌어요 네 네 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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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짐 오오 같이하시죠 가자 이게 백샷이다 어우 깜짝이야 우리 팀이 아니 우리 팀이잖아 뭐야 이치마친이 왜 당하셨어 뭐 깜짝이야 우와 어렵잖아 어렵잖아 뭐야 나 지금 가볍게 하고 있는데 가볍게 하면 안되겠네 좋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야 야 중수요 잘하잖아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그래도 조준을 알려도 되니까 그게 좀 좋다 이제 좀 감을 잡히는군 감이 잡히는구만 이 치마친이 잘하시고 계세요 네 어어어어어어 ático 살려주시고 좋아요 그렇쬁 제가 지시한대로 하니까 되는군요 어유 색단 아 오케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저 이거라구 그치 이제 좀 갑이 잡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오케이 아냐구... 아니에요.. 제가 설마 맞겠어요? 물론 맞는 케이터긴 하지만 어! 잠시만요..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우리 팀은 안당하는구나 다행이다 아 우리 팀이 안당하는거였구나 뭐야? 뭐하뭐하뭐하 아니에요 저게 그거랑 헷갈려 자꾸 그 써드너택 그 써드너택이 아니고 뭐지? 그 뭐죠? 배틀그라운드랑 헷갈려 배틀그라운드는 저거 들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으면은 근데 이거는 바로 던져지니까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잡았어요? 잡힌거에요? 으아아아 다 있다 자 잘하는데? 이런 바로 앞에서 살인 현장 녹격했어 대신에 내가 다쳐 이게 바로 고시다리의 실력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터트려버려 그렇지 그 다음에 도망가 도망쳐 됐고 됐고 아 이거 이거 고시랄의 화려가 아니라 있으면 졌구만 아! 아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네요 이제 감이 좀 잡히네요 아 아 탱크가 C야 팀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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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에 버퍼가 튕기는 컴퓨터가 있다 버블 상태일 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면 알아요 살릴 수 있는거 알아요 팔프가 돼요 알아요 어제 배웠어요 안 그래도 그거는 하나 배웠어요 기본 킷하고 고발시보라고요 아 젠장 뭔소리에요? 아니 뭔소리야 아니 고시나리도 잘했거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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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한테 저 한거는 없는데 네 뭐 있나요? 네 제가 뭐 뭐 했었나요? 네 몰라요 이제 고수구만 좋아 고수래 고수 strategic 합! 이 Arctic 파이팅 바로갑니다 도모 로 갑니다 어디가 우리 팀이잖아 오케 왜 우리팀을 조종하고있냐? 손! 위험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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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이 지마친이 제가 도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어머머! 어 놀래라! 뭐야 갑자기 튀어나오고 안되겠어, 단독 한동하면 안되겠어 같은 행동을 해야겠어, 같이 행동을 해야겠어 안되겠어 이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뭐뭐아 어 뭐야! 나만 왜이렇게 당해! 뭐 죽는줄 알았다 어 엄지님 아 돌아가셨구나 그렇지! 이제좀! 이제좀! 이제좀 희준이 맞는구만 어 우리팀이잖아 아 자꾸 헷갈려 나 지금 한 대 맞으셨는데?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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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야 이 자식아 오오! 엄지님 칭찬해줄게요 예에 오오! 팀킬이 안되니까 다행이지 저도 이렇게 했어요 음 음 음 됐어 좋아 저도 했어요 쓰읍 우와봐 어 잡았구 완벽해 공생계좌 훔쳤다 괜찮아요? 컴온 컴온 뭐와봐 나는 왜 한방인데 살려줘 살려...오케이 아아 아아 잘했어요 굿 지금쯤엔 다 까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 아 아 랭크 저도 B인데 아 고스나리도 잘했는데 뭘 보상을 이렇게 줘? 남는게 뭐가 있어? 네 다준 뭐 이렇게 많이 줘? 네 고스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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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했다구요 고스나리 없었으면은 이치마츠님 혼자서 못 죽였을거에요 아 뉴비 영업해야죠 그렇구나 흐흫 왜 AI가 한명 꼈어요 지원군? 진짜 쪽대 3이잖아 3대 3이잖아 와아 와아 굿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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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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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방이야 응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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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기가 안좋아서 우리 무기가 무기를 바꾸겠습니다 다음반에 아 무기가 데미지가 안좋구만 뭐야 나는 그냥 한방에 죽는데 아아 나쁜 녀석 죽었어 망치로 간다 망치로 아 망치로 안갈게 아 와아 난 진짜 미치겠네 어음 와 방금 뭐가 떨어진거야 콜라이프 유 도구 뭘 찾을 수 없잖아 잡았구 으을! 도구 우와! 나 당했어어! 야어어어 그러니까요 오스다리 보다 잘하는데? 단지 1분 남았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나는 뭐 하지도 못하는데? 아니 아니 AI조차 고인물이면 어쩌자는거야 아 그렇지! 야! 우와! 그렇지! 야어 장난아닌데? 됐어 잡았! 아 나 왜 계속 구르는거야 억울하잖아 기분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아 활약을 많이 했는데 이 러그니가 활약을 못했구만 일단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어깨 들어가요 예! 거분콩님 됐대요 고수보 차이 알려줘요 초보 거문콩이요 초보 거문콩이요 초보 거문콩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여섯명 열두명까지 가능하구나 저 또 튕김 이런! 레몬이님 에에 안돼요 튕기면 안되는데 이거 어... 어 진짜 완전 어지럽겠네요 거문콩님 안계시는데? 거문콩님 안계세요 어... 채널 자유 여기에서 자유 여기에서 채널 선택 자유로 하시면 됩니다 채널 선택 자유 어 오셨다 아닌데?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왜 따라가냐 채널 선택 자유 또 튕길까 무섭다 그럴리가 뭐야 어디 가셨어? 안보이시는데? 이거 레벨업하는건 어떻게 해요? 뭐야 메인플레이어 저기 게임광장 여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등록 안된 플레이어라는데? 아직 디토리얼 아신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저도 모르는데 다 모르니까 안말을 썼는데 이해가 안돼요 했어요 근데 왜 안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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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떨어져 찾는거 없나? 초보 검 음 홍 등록되지 않은 플레이어라고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아 뉴비 아 뉴비 아 초보가 아니잖아 왜 초보라 그래요 뉴비였잖아 젠장 젠장 자 여깄어요 저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거문콩 뉴비 거문콩님 고시나리님 초보 거문콩님이여가지고 찾았구만 안보여가지고 아무튼 잘 오셨어요 아직 더 지금 뒤터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한판 한번 해보죠 어 방 만들고 아하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다 이치마치님 어 이렇게 한번 이러다가 지실 수 있는데 이러다가 지실 수 있어요 어 이게 스페이스가 점프인데 방향키 누르면서 점프하게 되면은 저기 그거 구르기가 돼요 구르기가 돼요 못 돌릴텐데 아 그래요? 못 돌리는구나 입맞기 흐흐흐흐흐흐 어! 되는데? 뭐야 1대1이야? 오오오오오오워후 친구들 친구들 아 저 이거라고 ARHE- 엄지짐님 고시나리를 너무 얕보셨어 이렇게 서 아 안돼! 뒤가 안돼 안돼! 꼼꼼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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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 싸요 그냥 싸버려 네 없애버려요 네 뭐야 환방이야 왜? 저 살려요 살려요 저 살려요 저 살려요 살려야지 이길 수 있어 아 대장 이게 검은콩님도 오늘 처음하시는거라시 그래요 저도 오늘 처음하는데 이런식으로 두번은 안봐드립니다 싫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합니다 흐흐흐 접어야 할 듯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안돼! 오케이! 하하 이거지 이거지 이익! 우와! 검은콩님! 대시는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대시되요 네 튕겼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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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한방이나 있어 왜요? 왜 봐줄 이유가 없어요 아뇨! 뭔소리야오오오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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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o 뭐니 으흨 해야되는 이유가 없어졌구만 그렇지 이거지 방심하는 사이에 씁 아하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다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아하 그렇군요 하하하하하하하 안돼 위험해 카트 내비면 보네요 근데 카트 드리프트라는게 새로 생겼던데 카트보다 재밌네요 아 그래요? 전 재미를 못 느끼겠는데 와 어딨.. 어딨는거야 야 이렇게 또 이거 뉴비 양약하.. 양약하시고 이거 근데 드리프트 카트 드리프트랑 카트라이더라 뭐가 다른거에요? 레벨 다시 보면 아 진짜요? 파유이님 출첵 감사합니다 다음 거울파이터는 1년 뒤에 해야겠구만 헤헤 패시미일격 지금 바뀐대 어우 진짜요? 추운데 저기 목도리하고 충전하.. 어 뭐야 기절시켰다 아 이거 엄지님 이거 안되겠구만 고시나리가 양학 이라는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안되서 양학은 보여드릴 수 없고 얼른 집에 가셔요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화요이님 제접하고 있어요 아 15분? 아 초대좀 해달래요 아이디가 뭐에요? 레버링님 아이디가 뭡니까? 스나스는 꿈 자 들어오시구요 춥네요 그니까 춥다니까요 밖에 검은콩님! 검은콩님 들어오시면 되요 스터디카페 나갔어요 아 진짜요?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곱기나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기침하고 막 난리났어요 지금 당연하죠 하나타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리 많이 자리 많이 있어요 네 자리 많이 있어요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초대해드릴게요 하나타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초대해드릴게요 네 네 뉴비 검은콩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하나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초대했습니다 자 우리 우리 다섯 명의 팀하고 저기 다섯 명 그거 하자 일대 잘하녀 지금 고스나리 무시하시는 겁니까 남생? 일대 잘하니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네 자신감이 너무 많으시네 이치마치님 엄지님이랑 해보죠 예 저기 검은콩리 레드 레드팀 레드팀으로 와요 이길 수 있는 팀에 가지말고 네 좋아 일단 2대3 한번 가져보 못하는데 욕이래요 아 진짜요? 네 물 가지고 왔어요 네 아 체력 천 체력이 체력이 천이라고요? 네 어쩐지 때려도 안죽는 이유가 있었어 자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컨트롤하면 돼요 아 아 나 맞혔나? 아 못맞춘거 같은데? 네 이렇게 잡았고 역시 2대전 휠에는 답이 없지 음 팝콘샤로 가야지 좋아요 좋아 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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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줘 살려줘 하나타님 감사합니다 어 좋아 안녕하세요 아비야우 이거 이기겠구만 어 어 뭐야 나 왜 한방이야 어 스나이퍼는 근데 범위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어 와 스나이퍼 못하겠다 나는 샷 샷 검은콩린 샷 샷 샷 샷 샷 샷 오지마아 무적인 무적인 상태에서 너무 가까이 가버렸구만 1킬에 눈이 멀어 샷 추알네 오 다행이다 우어아어 살려야 살려줘요 살려줘요 오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빽빽빽빽빽빽빽빽 빽빽빽 빽빽 안 돼! 잡았고 우와 아아 아 어렵네 자 일단은 일단은 검은콩님 컷 아아아아 컷 컷하고 컷당하고 컷 됐고 잡았 어아 이게 아 사람이 많을수록 이기기가 좀 어렵구나 따뜻하다 아 아 이런 1대4였으면 금방 이겼겠죠 총바꾸기 킬달 역시 무엇 자 일로와요 이제 이제 여기 여기로 오고 우리 우리 컴 컴이랑 하면 돼요 이거 검은콩님 컴이랑 있으시면 안되고 레드팀으로 오세요 레드팀 네 레드팀으로 오세요 그렇지 갑자기 많아짐 이제 컴으로 상대로 5대5로 가야죠 아 맞다 잠깐만 나도 뭐 바꿔와대 라이플 아아 그렇구나 이게 그나마 데미지가 좋은데 이걸로 할까 됐다 됐다 그냥 하면 되겠다 하하하하 이 게임이 현질했다고요? 얼마나 현질하셨어요 고고고 다음 동생이 옆에서 훈쇼해요 아 진짜요 고씨나리 방송 고씨나리 유튜브 구독하라고 훈쇼 좀 더 주십쇼 네 화이팅 나리님보다 잘 아뜨려 지금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컨트롤도 된다고요 단로 출첵 두글 리스트 δ 어 이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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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케 워쪭 왤케있네 왜이렇게 잘해? 우와아 야아 장난아닌데? 우리가 접지팀이죠? 뭐야아 애들 왜이렇게 잘해? 그냥 양악당하는 중인데? 그냥 양악당하는데? 아 당했다! 우와아 얘 AI랑 붙는거에요 야아 이게 우리 유저랑 AI 아 나도 잡았는데 야아 AI 너무 잘하는데? 그니깐 저 제 말이 그말이에요 없애 누가쇼 고저 가발 안 누가쇼 뭐야아 앗 앗 앗 앗 앗 근데 AI가 너무 잘해요 AI가 너무 잘해요 AI가 너무 잘해요 에일링크닛 AI가 너무 잘해요 얘네 중수거든요 너무 잘해 우읍 사람 룻 어디다 와 나 지금 누가 누구팀인지 모르겠어 아아아아 야 두개로 다 가고 있는데 양악당하는데 지금 헬프를 해야 그쵸 헬프를 하세요 여러분 헬프 어떻게하지 아아 스나이퍼 줌이 따로 있었구나 원심방송 보다 오니까 그래픽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그래픽이 너무 좋죠 아 망했어 이게 뭐야 포싱니 고아 안녕히 하세요 받죠 멀리셔도 쫓기 있는 우스 아 너무 어려워 AI가 너무 잘하는데? 두배차니는 두배차이죠 거의 두배차이지 뭔소리에요 와... 돈 많다 허접이라뇨 그런 표현은 안돼요 레몬A 알았어 샷건 원래 게임에 그렇게 돈 많이 지르면 안돼요 적당히 질러야돼요 게임은 적당히 즐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음... 아이디가 뭐에요? 보여주지 저는 서든 서든 돌격 유저였습니다 이거 서든가죠? 서든맵가죠? 엄지님 서든 네 치즈 치즈 거르몬 총 수길만한 스킬 있던데 아 진짜요? 아 AI전은 서든이 없다고요? 이런 슬프구만 아시라샵에 지를 예정 닉네임 나는 감디 하다 자 일단은 초대했구요 이대로 이제 AI AI하면 더 끼면은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들 준비하세요 네 샷건에다가 내가 지금 혈정에 샷건 있고 기본 무기가 라이플이잖아 라이플 라이플 이게 좋다 나는 라이플 쫄? 얼른 레디 레디 검은콩님 일로와요 뭐야 왜 6대5야 가오상하게 제가 못 제가 어 실력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습니다 아 진짜요? 썻은 그래도 한때 진짜 많이 했었어요 우와 오케이 우와 뭐야 야 장난 아닌데 얘네 오케이 오오오 이게 시나임인가? 굿 굿 굿 점프 피하베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세 위험해 위험해 도망쳐 아아 어디야 뭐야 아 폭탄당했어 아아아아 아 헤드라인 잡혀있었어 아아 좋구나 슈퍼팟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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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어디서 자꾸 때리는거야 아아 살려줘 아아 근데 재밌네요 아 그래요 나중에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아 진짜요? 핸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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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나리가 하나테리 도와줬습니다 오오오오 아아 아우이고 잡다 뭐야 야 어렵다 샷건 날려야겠다 샷건 샷건 그치, 나는 샷건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파이팅! 어, 이제 좀 감을, 감을 좀 얻었습니다. 아, 이겼네. 아, 이거, 이거. 별거 아니구만, AI도. AI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리님보다 잘한 듯해, 아, 똑같거든요. 고시나리님, 팡. 제가 좀 못했네. 다들 잘하셨어요, 네. 난 바로 레디. 딱 이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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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래도 8분 계신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플레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가면은, 뭐야. 이건 뭐예요? 좀비대전! 오, 이런 것도 있어요? 좀비대전도 있어? 이건 뭐예요? 나 처음보는데? 유튜브 조회씨랑 거의 똑같은 시청자들이 많은 거지. 많은 겁니다, 네. 거의, 거의 노편집으로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회씨가 많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대신. 대시 있나요? 자, 얼른 레디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고스네 방송 다시 보기 영상 해도 되는... 뭐, 그렇긴 하죠. 네. 드디어 이제 좀비를 잡겠구만! 좀비야, 기다려라. 어제, 어제 제가 좀비고에서 좀비를 잡은 만큼, 잡은 것만큼 내가 양악을 해주겠다. 좀비 킹 이스 카미,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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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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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아, 왜 나한테 와. 어차깐, 왜 나한테 와. 오, 야,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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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아, семs are. 아아, 이거. 누구 한명. 좀비가 되가지고 하는 거 구나. 어쩐지, 플레이프, 플레이가 다르더라고. 어아, 나도 좀비다. 나도 좀비다. 나도 좀비다. 나도 좀비라고, 일로 와아아. 하나타님 죄송합니다 좀비다 나도 좀비다 F키로 바로 준비 어 잠깐 오잇잠깐잠깐 아니 F키로 바로 F키 F키 F F F F 됐어 준비로 변했습니다 이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인간 학살하시면 됩니다 어딨어 이리와 이리와 어딨어 도전이야 2대1 2대1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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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주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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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라고! 뺏겨 좋아 예 맞았는데 나 나가면 기절함 맞아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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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게! 어 오케이 가짜 부품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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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거 컴... AI가 좀비인건 없어요? AI가 좀비인건 없어요? 아 이거 이거 사람이 저거죠 없구나 재미가 없다 그니까 누굴까요? 뭐지? 개인전은 없나요? 개인전? 개인전 하죠 개인전 다 적인거 개인전 가죠 개인전이면 고스나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뭐야 이치마츠님 막판이래요 11시까지는 하셔야지 세상에 믿을 고바스본은 없다 누가에게요 그렇게 흥! 아 좀비보드 막판이래요 아 그 뜻이었어요? 아 아아 그렇구만 렛츠고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첫발견 위험해 스마스님께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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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 잠깐 너 봐도 저도 봐도 돼요? 대.. 공격하지 마시고 저도 저만 좀 봐주면 안 돼요? 뭐야? 방금 제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어 여기 왜 이렇게 숨어 계세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숨어 계세요? 아 귀여워 귀엽다는데 야 멋있다 이건 19금이고 19금이고 앞에만 볼게요 야 무섭다 근데 비율이 야 이거 좀비인데 왜 이렇게 비율이 좋아요? 네 아 잠깐만 아니 아니 공격하지 말고요 잠깐만 비율 얘기하고 있잖아 비율 비율 얘기하고 있잖아 비율 음 나쁘지 않군 어때 내 여자친구 하지 말면 형? 여자친구 할꺼면은 여자친구하면 오케 해주고 아니면 날 때려라 내 여자친구가 되라 내 여자친구가 되라 내 여자친구가 되라 아니면 나한테 죽음을 달라 오..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위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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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바로 컨트롤 어 기분이 진짜 나쁘긴 하다 기분이 나쁘긴 하다 야 발 패니까 기분이 좀 나쁘네요 네 이건 뭐예요? 아 아 인간이 이기는 인간이 이기는 그런 해피엔딩은 없구만 이게 좀비야 근데? 오 완전 완전 이쁜데? 댕 이쁜데? 개인전! 예 개인전에요 고스네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개인전 자신있어요 개인전 좋아 팡! 뺏어가면 내 키림? 그러지 않을까요? 팡! 뺏어가면 내 키림? 그러지 않을까요? 슈퍼팡 한 방, 한 방, 한 방 아아 이게 진짜 총 게임이지 컴온 컴온! 가시죠 가시죠 이제 렛츠고! 어허 여기에 살아나시는 분이 있구만 괴물을 풀어주라 어허 아 이게 태어나는 데가 랜덤이구나 아 아 한 방 컷이네 에 이거 스나이퍼가 유리한거 아니에요? 뭐 뭐 어 다 아어어어어 가시고 즉 가시고 와어어 아어어어 잡았구- 고아! 아아-어어어어어! 나쁘지 않고 잡았구 컴한, 컴한! 안대ốngㅋㅋㅋ 안돼애umm 와어어으 채팅창 채팅 없어지기 직전 그러네요 아아아아 어 개인전 나쁘지 않구만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그쵸 귀엽죠 어 제 이름은 제 고씨라고 짓기로 했어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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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아아아아악 어 어 와 둘이 죽었어 진짜 최악의 이름이라네요 뭔소리에요 왜 최악의 이름입니까 아아 아아 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와 나 컨트롤을 못하겠다 오씨빡스 빡씨나리 아 젠장 너무 봐주면 셌다 골스나이가 너무 봐주면 셌습니다 안해 왜요 하나타님 살아오고 계시는데 저도 어려워요 다른 모드는 없어요? 모드 다른거 없어요? 모드 다른거 없어요? 모드 다른거 다른 모드 크레이지 모드는 뭐야? 어 뭐지? 자 시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이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 진행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망치전 망치전 좋아 여기 여기 두 분 빼고는 다 오늘 처음 해보시는 분들입니다 뉴비가 가능한 이 방 뉴비 뉴비 입장할때는 무조건 고스나리 방송을 들려야된다 라는게 이제 진리죠 고수는 안봐 고수가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너무 고수는 안 약간 봐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시윤님 봐주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은 돼요 네 아이디 알려주세요 초대해드릴게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초대해드릴게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플레이 영상은 조만간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예정이구요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뉴비 들어오면 유튜브 캔톡 단톡 여우 자 이제 시작하시죠 저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골물 뉴비 보더니 못참았네 아 하하하하 우어어어 반야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신령다 이게 바로 현란한 현란한 아아 현란한 죽음 네 현란한 죽음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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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we going to die? 와 되게 어려운데? ohhhh 어렵다 아... 디게 어렵네 이거 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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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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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어떻게 때리지 못해 아! 야! 계속 다 죽는데? 네 대체 어떻게 때리는 거야? 우와! 야! 기분 더 나쁘네! 뚝배기 말하십시오 나 지금 뚝배기 뚝배기 때렸어 누가 누구예요? 누가 쟤 뚝배기 뚝배기 날렸어요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가 뚝배기예요 야 뒤에서 하면은 한 방이구만 아! 또 뚝배기야 이제 안 살아나는데? 어 살아난다 아 오지마! 두시간동안 게임을 이용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뚝배기 때리고 싶단 말이야! 어 와! 나 뚝배기 맞는! 다 맞아! 난 뚝배기를 다 맞아! 어떻게 된거야? 와! 도대체 어떻게 저기 뚝배기를 내주실 분 안계십니까? 아 아니 나 뚝배기 계속 맞는다니까 뭐야 이거? 네 아니 막 살아나는데 뚝배기 맞았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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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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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흫 아아 이거 진짜 어렵다 나는 안돼 뒤에 때리기 지금 은근히 고스나리 뒤만 노리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 네 아 와 난 한명도 한명도 쓰여트리지 못했어 아 누르시면 이 아아 그거를 어어 몰랐다 아 괜찮아 따른모드 없어요? 따른모드? 따른모드 없어요? 따른모드? 아니요 아니요 우리 여기서 향하관계를 나누지 말자구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못해요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일단 다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같이 해야지 다같이 하려고 오늘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해요 머리만 맞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쵸 저도 그렇다니까 이거 무슨 모드에요 근데 달리기만 해도 머리받고 맞아요 나는 G2 빼기만 몇대만 하는지 모르니까 살 망치만 때렸는데 쓰러지는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진짜요 엄청난 교육적인 방송 고스넬의 방송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으니 고우 개인전이구만 개인전이면은 고스넬을 당할 자가 없지 당하..당하지 오케이 여어어어 잡았고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아 아 어렵다 어 고스넬이 장난 아닌데 앞에 적이 몇명이야 와어어어 누가 날 때렸어 어어어 와..왜 이렇게 컨트롤을 잘해요? 나 뭐야 나 어떻게 된거야 나 뭐야 나 어떻게 된거야 아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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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와 진짜 잘한다 이거 고인물 게임 인정 보였다아 안돼 오지마 오지마아 와 젠장 와 아 방송식 볼 시간이 없네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무리하지마세요 무리하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한번 뚝배기 한번 깨보자 와 좋아 나는 기지부라겠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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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딨어 나 나 보이지도 않아 뭐야 여기 왜 시체가 있어 어우 뭐야 아아아아 흐흫 쟤 시체 구경하다가 죽었네 그대로 칠 수 없다아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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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witches 아 아 어렸다이거 완전 어려운데요 댕어려운데요 야아 빠른 레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빠른 레디를 해야 돼 고슨이 궁금한게 있어요 뭔데요? 꼴찌고 다 꼴찌는 아니거든요 다 꼴찌는 아니거든요 저도 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마치 친한한님 지금 답이 정해져있는거 같은데 고슨하니님이 계시니까 지금 꼴등하는거 아니냐 이런거 같은데 지는거 아니냐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역시 답정너 답정너 이런 돌려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칭찬을 해달라는 얘기였죠 고슨님 뵙지는 않았지만 되게 잘생기신 것 같고요 목소리 좋으셔가지고요 그런 정해진 대답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대답들 그 AI같은 대답을 해달라고요 네 AI같은 대답 네 인원수 아이템전은 뭐야 네 다이어트는 제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왠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강태라는거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림피트로 림피트 이제 방송 안하기로 했잖아요 저기 녹화로 해가지고 제가 올리기로 그때 안내 다 해드렸었는데 아니 싫어요 질러요 질려용 좀비 싫어요 좀비고 좀비고에서 검은콩님 좀비고에서 안뜨린게 아니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스케줄 올릴때 얘기했어요 월요일 스케줄 월요일 스케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요일 스케줄 보시면은 림피트는 이제 제가 방송으로 안하고 저기 녹화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레디하시죠 갈티폰 글쎄요 덜덜덜덜 한판만 해요 덜덜덜 한판만 해요 한판 한판 해줘요 검은콩님 검은콩님 시간이 없어요 저요요 오케이 오케이 오 이번 좀비 모드는 다른 좀비 같은데 누가 좀비야 누가 좀비야 누가 좀비야 누가 좀비야 뭐야 와 이거 우리가 오 이길 수 있잖아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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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좀비 아임 좀비 아임 좀비 좀비 아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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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좀비 어디갔어? 어디.. 어 오케이 헤헤 아임 좀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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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녕하세요 x3 안녕하세요 x3 레전드 너무 빨리 끝났어 뭐야 곧씨나리가 1등이잖아? 곧씨나리가 1등이네? 5이네 아예 5등이잖아? 아 젠장 나 혼자 있어가지고 1등인 줄 알았으면 아니었구만 다른 모드 다른 모드 1등이오 1등이요 5등이오 5등 네 5등이예요 네 추천받아요 뭐있어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나나 노템전 AI 왜요? 왜 못 바꿔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카톡이 아 그렇구나 카톡 카톡 때문에 그러구나 중수로 하죠 중수 시야 중수 뭐야? 팀전이에요? 뭐야? 나 왜 죽었어? 어 뭐야 뭐야 아? 옛날 말해도 모르구 우와 최대차 딱 있어 기분이 안좋군 어어어 아는게 뭐예요 치레낭님 고스에 대해서 아는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고스나리에 대해서 아는거 고스나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고발치 보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어어 어어! 우와! 어렵다 우와! 우읍스! 매일 죽어 있어요 흐하하하하하 매력을 말씀드리라니까 매력, 매력 골씨나리의 매력 단점 말고 어어! 살려줘! 오케이 됐어, 봤져! 이게 바로 골씨나리라고! 봤져! 위험해, 죽는 줄 알았다 와! 죽나? 이런 뭔소리! 아니! 매력을 말하니까 자꾸 매력을 얘기 안하시고 단점을 얘기하시면 어떡해 아니 매력얘기 하라니까 그런 것만 잘하시고 매력은 모르죠? 진짜 매력은 모르죠? 아니 뭔 절이에요 뭔 절이에요 좋아한다는게 두드문이에요 지금 앗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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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하다고!! 와... 이게 하는 게임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라지는 게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책장에 책을 채우기 위해서는 옛날 책은 옛날 책은 정리를 해야하듯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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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브 캐리 이겼다 하나타님 이치마츠님 지점장님 제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자 이제 맙판 한번 가겠습니다 이겼다 재밌죠 하나타님 안스타마는 것도 모르시고요 저에 대해서 아는 좋은 점을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답답나리에다가 들어갈때마다 죽어있고요 이런거 뭐하고 이러면 안돼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뚠뚠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가차하시죠 갑자기 4정이나 5정 나오시고요 뚠뚠뚠뚠 어? 누구 한분 나가셨는데? 원래 여섯명이었나 우리? 우리 일곱명 아니었나? 음 화이팅! 건강은 원인의 모헤모헤 골씨랑 같은 이긴다는 뜻이죠 골씨랑 같은 타이킹면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와 우리가 청팀이야 저팀이야 와 잡았는데 와 어디 버스장의 팀이 되면은 다 지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와 뭐 없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굿 살려줘요! 살려줘요! 오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어어어어어어어 암 뼈! 아 이 좋아 오케이 와아 진짜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불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아 당했다아 와아 뭐야 다 헬프잖아 도망치고 그 자체라뇨 그렇지 않아요 암비야오 비니크 캐시야오 암비야오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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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도망치고 그 자체는 뭐에요 오지마아아아아아 근데 고슈넬이랑 두팀이 되면 죽는거아 아아 컨트롤이 진짜 안되네 아 우리팀이잖아 아 우리팀이잖아 아아아아 으흐흐흐흐 우와 난 왜 여기서도 죽은거야? 나 그래요? 나 망했어 어 여기 하늘탄이 우리팀이에요 우리팀 와아 푸는한데 피해자는 고추인건 무슨상황이지? 아 재밌었구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네요 야 와 대리성능 그니까 정신이 없네요 저도 동생이 하신거에요? 아 다시 접는 이만 남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대일 안할거에요 일대일 안해요 일대일 안한다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일대일 안해요 안할거에요 안할거에요 나일이 나빠 오늘 저에 대해 좋은점을 말하라고 했던 어 분들이 다들 고시나리에 대한 단점만 얘기하시고 어 내가 어 삐졌어요 지금 삐졌어요 뭐야 이거 하는거야?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이거 하는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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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왜 이거 하고있지? 나 분명히 이거 마지막 어 뭐야 이거 하고 나가야겠다 잠깐만 팀전 누구에요? 이번판은 고시나리가 있기 때문에 이기겠구만 어 비겼죠 검은콩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네 뭐야 저거는 저건 뭐야 뭔데 저게 있지? 아니에요 고시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깁니다 보세요 코나타린 잘 살립니다 아저어 이게 바로 기습 이야오 어으어으어 잠깐잠깐잠깐 아아아아 마구 쪄 뭐 나 왜 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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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뼈 이게 아이템전이군 샷 샷 샷샷샷 잠깐만 뭐야 뭐야 우와 왜 잘 알았어 잠깐 오 깜짝이야 아 이거 안되는데 이겨야되는데 아니 아니 아 스페이스 글로야되는구나 참 짜아아 오케이 샷 샷 샷 콱 샷 고귀 샷 고귀 샷 샷 과연 승패가 나빴어요 즉 승패가 막상막하죠 아니 조준을 해야되잖아 이건 뭐야 뭐뭐뭐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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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도대체 어딨는거야 아아아아 위험해 런 런 아아 야 검은콩님 저의 숙자 검은콩님 모두에게 번개 날렸습니다 지금 번개에 감전되고 있어 지금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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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수렁 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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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지 어차피 내가 이기면 지나? 아오... 진짜 좋네 재밌었구요 네, 재밌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